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급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급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요아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 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고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요아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쾌하리라 모세가 요아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의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음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할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듣는 귀와 마음들이 활짝 열려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말씀 증거에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출애극기 33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응답받은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기도 후에 식병을 받았는데 대신계명 4개 대인계명 6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모세와 같은 기도가 되어서 모세가 받은 모든 응답을 우리 피차가 모두 받는 기간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인계명에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준 계명이 6개가 있었고 대신계명은 너의 하나님을 망령 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우유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사람은 내 책에서 지어버리리라 이 생명책에서 지어버린다 32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3장 4절에 범죄하면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범죄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지 않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20절에도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죽는다는 말이 너무나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범죄하면 무슨 무슨 벌을 주리라 그런 게 아니라 범죄하면 죽으리라 의인의 의도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는 33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낸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리니 전해부터 은청받고 또 아는 자이지만 범죄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할지라 너하고 나하고 잘 알고 안면이 있지만 그래도 범죄하면 나는 너를 모르리라 그렇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평소에 잘 알고 잘 알고 지내고 있지만 그러지만 하나님 법에 계명에 어긋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키포인트인데 아이고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누군 맘에 따라 그냥 얼버무리고 세속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합리화시킨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생명척에서 지어버린다 그랬어요 생명척에 지어버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죽여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 지니 식기명 중에 4개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거든요 이게 안식일인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쉴 지어라 그러면 그래서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건 지켜되고 안 지켜되는 게 아니라 개명은 꼭 지켜야 되고 여기 나오는 칠칠절도 꼭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지키는 자가 은혜받고 축받는다 출애극기 23장 16절에 맥추조를 지켜라 천녈매의 거듭이라 맥추조를 천녈매의 거듭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또 지키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타장마당과 포도주 소출을 수장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구약 성경은 좀 율법 같지만 어렵죠 그런데 구약이 바탕이 돼서 신약에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거 율법이고 그런 건데 뭘 지키냐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것만 믿고 살자 노! 구약이 바탕이 되고 신약에 와서 완성되고 신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 레위기 20, 에스겐스 45장 25절에 속죄죄, 번죄는 7일 동안 드려라 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지켜라,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스러운 생활을 한다 모세가 기도 후에 내가 친히 가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먼저 모세가 자기한테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총을 입으며 이 족속을 주의의 백성으로 여겨 주소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타이루고 내가 다 컨트롤 할 테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나를 따르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의 명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산다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벌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하는 말은 뭐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와 같이 가리라 동행이죠 동행이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과 내가 동행하고 성령과 내가 동행하고 좀 줄여서 말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할 때 하나님 역사하죠 따로따로 너는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그쪽으로 올려보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오늘 기도예요 그러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은총 받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증거가 뭡니까 그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언제나 그 말이에요 계속 말씀하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므로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므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하니까 구별된 백성 그게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 거룩한 백성은 구별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는 뭐 똑같죠 생김새나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밥 먹고 잠자고 다 똑같은데 구별된 생활 오늘 모세가 말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저 사람들을 내가 다 인도할 테니까 하나님 저들을 나와 동행하게 해 주세요 내가 전하는 말씀에 동행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신명기 33장 1절 3절에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신해산에서 모세가 주래기 20장에 보니까 신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한 후에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십여 명도 받고 기도 응답도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신명기 33장 1절로 3절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절 3절에 목이 고든 백성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교만 목이 뻣뻣해 목에다 힘줬냐 이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도 목에다 힘준 것 같아 그건 교만하단 말이에요 목에다 힘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목에다 힘준 거지 사람들 앞에 목에다 힘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은 내가 멀리하고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내가 찾는다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저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행 모세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 동행할 테니까 나를 믿어주시려고 그런데 이 지도자의 기도가 이렇게 될 때 그 추종하는 따라하는 사람들은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했다고 성령은 어디를 펴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 불순종하는 자가 복 받는다는 말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불순종하라는 자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결론은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모세의 기도 신해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 제가 신해산을 가보니까요 성지술래 오면서 신해산을 올라가 보니까 새벽에 또 그것도 밑에 호텔에서 새벽 아주 일찍에 두세시에 일어나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해가 뜨면 모세의 기도하는 그 장면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잠자는 사람들이 전북 내일 아침에는 새벽에 두시에 일어나라고 두시를 한 세 시간을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11월 달인가 갔는데 거기도 춥더라고요 어우 신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던 곳이 여기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데 이 사람들은 기념으로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사람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추운지 덜덜덜덜덜려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기도를 했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 육신적인 것을 참고 모세가 신해산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오늘 7일기 33장 12절로 16절에 말씀 모세의 그 기도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가진 고민들 다 하고 나야 저 지도자를 보고 내가 미대에 갔다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 물론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나 장노님들 지도자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모세의 기도같이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선은 믿게 되고 또 우리를 보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의 기도라고 하고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여 은총을 주십시오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서 은총을 달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가 우리들의 앞날을 인도하는 기도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에스겔 32장 30조 35절에 모세의 사명 받은 은사를 뜨겁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자기가 짊어졌어요 물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짊어졌지 이스라엘 나라를 짊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짊어지고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가난한 땅으로 잘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런 자세가 되면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물론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단체 그런 단체들이 잘 안 된다 왜 안 돼요? 되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만 하면 현재는 미약하는 나중은 창대하게 되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설린다 합력되는 역사가 교회들마다 또 단체들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기독교 단체가 많잖아요 무슨 장로회 목사회 무슨 미주 기독교 총려나 무슨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총회 총회 많잖아요 그것이 다 모세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지도자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모세가 한 기도가 그들 단체의 교회에 임해서 그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그 이름으로도 너를 알게 되었다 모세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 왜 모세가 아주 정확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가로돼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도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가로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니 너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풀어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극률을 베풀자에게 극률을 베풀어라 이 모세가 나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참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보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없는데 너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손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얼굴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았어요 아하 은혜를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을 베풀자에게 극률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얼굴을 본 거나 동일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알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 것은 우리 뭐 그런 게 많죠 사명자 무슨 집회 사명자들 모여서 무슨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사명자 다섯 개 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터넷 보급 방송에서 사람들은 뭐 몇 사람 모여서 뭐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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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사업장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잘되게 돼 있어요 모세의 기도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의 능력을 모두 모두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출애기 33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또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신앙인들이 기도하다가 모세가 받은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모세가 받은 지도력을 받게 해주시고 그 지도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은청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온 축복을 받고 은혜 받게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자들의 입술이 정말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